야, 일단 짐을 내리자, 내가. 아, 짐이 있어? 예, 잠깐만요. 이게 고기라고? 우와! 이거 되게 비싸. 아니, 정말 더 박스만한 고기를 사왔어요, 시경 씨가. 근데 덩어리라서 이거를 톱으로 썰어가지고. 톱질을 한다고요? 숯에다가 놔서 구워 먹자고. 좋아, 좋아. 오케이. 그래, 나도 우리 식구를 좀 보여줄게. 어, 벌, 벌. 야, 근데 안 쏴? 안 쏴, 안 쏴. 괜찮아, 너 A형 아니지? 아, A형이지. A형은 좀 조심해야 돼. A형 쏴? A형이 유난히 과민반응을 일으킨대, 쏘이면. 아니, 근데 안 쏴, 안 쏴. 그냥 가까워서 나한테. 아, 진짜예요, 근데? A형이? 반응이 세대? 진짜 나도 A형인데. 동화는 무슨 형인데? 저는 동네 아는 형이요. 한결 마음 편안하셨어. 내가 위험할 것 같으면 얘기를 해줄게.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? 아니, 그러니까 얘 경로만 안 건드려줄게. 너도 쏘였잖아. 그렇지. 오빠, 아, 또 물었다. 아, 아, 아. 여기 보여요, 여기? 이마. 진짜 쏘였어. 빼야 돼, 이따 굳겠다, 이거. 아! 여러분, 아빠 괜찮아. 이쯤에서 보면 돼. 아, 여기서 볼게. 잘 보여. 예쁘지 않냐? 아니, 귀여워. 궁뎅이들이 막. 이렇게 막 노란색 화보. 김현 선배님 가까이 못 가시네요. 아니, 물리면 방송 못 가잖아. 휙휙거리는데? 얘네들이 평소엔 안 쏴. 다 오바하지 마. 그러다도 물린다, 진짜로. 이러다 물린 거네, 맨날. 근데 오늘도 조심해서 하면 이만큼 있어. 아, 징그러워. 요즘에 아이들이 개체수가 엄청 많아졌어요. 완벽하게 자기네 터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. 어... 그냥 그거 닫다가 한 마리 죽으면 넌 이제 쏘이는 거지? 그때부터 이제 쏘기 시작하지. 공격이라고 생각하고. 한 마리만 죽으면 딱 공격이라고 생각해. 그릇 쏘인 거야, 전에도 다. 차 한 잔 주면 안 돼? 나도 저기 한 번 앉아서 차 한 잔 먹어보게. 어, 그래. 이 의자, 네가 좋은 데 딱 세팅하고 있어. 내가 차 가져올게. 끌면 되지, 저걸 들고. 바닥에 상처 나니까. 어, 이거 알겠어. 아, 그 보이차. 여보. 어머, 나도 저런 거 가끔 하는데. 아, 그래? 여보. 나와봐요. 쟤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, 시경이? 이런 분위기인데, 여기. 여보, 차는 됐어요. 아, 사는 거 그냥 바뀌었어? 나와봐요. 강원도 사투리 지금. 야, 시경아. 내가 여자한테 들켜본 적이 없다. 이게 무슨 차야? 보이차. 보이차 맛있지. 보이차 몸에 좋지. 이거 보이차도 비싼 건 되게 비싸대매. 응. 이거는 그냥 보통 보이차. 좋지. 나도 좋지. 절로? 이쪽도 좋은데 절로 보고 앉으면. 이야, 기가 막히는 오늘 아저씨. 아... 아..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